안녕! 안녕! 짜잔! 진짜 아버지였어!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이제 싱가포르에 촬영을 가요. 그래서 지금 인천국제공항으로 가고 있습니다. 와... 지금 해외에서 촬영하는 거가 처음이야? 네, 저 해외 촬영 처음이에요. 그래서 처음이라서 준비한 게 있습니다. 뭐예요? 예쁘게 찍어. 이거 뭐야! 잠옷이야, 잠옷. 너무 귀엽다! 저 잠옷 챙겼다가 너무 캐리어 빵빵해져서 뺐거든요. 그러면 잠옷을 안 챙긴 거야? 그냥 체급복 입으려고 했죠. 감사해요. 예쁘다. 이거 입고 인증샷 찍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멋진 귀엽다. 저 일단 1번 출구에서 와이파이 도시락을 받고 와이파이 도시락을 받고 어디 갔어요? 이게 나을까요? 또 1번 출구에서 와이파이 도시락을 받고 와이파이 도시락을 받고 아까 받았습니다. 필름 카메라. 필름도 한 3롤 정도 들고 왔어요. 아, 잠깐만. 기념으로 잠깐만요. 두 분 찍어주고 됐다. 됐다. 됐겠죠? 몰라요. 불안해. 잠깐만요. 불안한데? 잠깐만요. 왜 레버가 필름 안 감겼나 봐요? 와, 열지 마. 그래서 지금 필름도 제대로 못 감는 아이라. 다시 해볼게요. 필름이 감기길 바라나요? 보여주고 싶은 건가요? 저의 아이패드. 오, 스티커 귀엽다. 귀엽죠? 비행기에서 볼 거예요. 그리고 머리띠. 약간 하이틴으로 가져왔는데 모자랑 머리띠 다 청. 네, 청으로 맞췄어요. 옷이 청에 어울려. 에어팟. 근데 이제 좀 망가졌어요. 이제 벗겨져요 막. 혹시 모르니까 샤프. 여권. 핸드크림. 그리고 뭐 없습니다. 항상 비웠어. 별거 없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거기서 뭐예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야? 아이패드. 아이패드 뺀다네. 아이패드 없으면 비행기에서 심심하잖아요. 아이패드 최애스. 아이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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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진짜. 다시 못쓰나? 화면 가면 못쓰겠죠? 화면 가면 못쓰겠죠? 화면 가면 못쓰요. 화면 가면. 화면 가면. 화면 가면. 이제 6시간? 6시간 반? 설레지 않아요? 그렇죠. 배울 수가 없어. 우리 설레지 않아요? 네. 설레지 뭐. 화이팅. 고. 나 우물쇼 먼저 볼 거 같아. 할래요. 너무 예쁘다. 이렇게. 겨울. 이제. 드라마를. 골라. 나자마자. 고사도청. 얏. 고사도청. 좀 습할 거로 된 거 아니야? 네. 좀 습하네요. 지금 드라마팀에서 나와주셨어요. 덕분에 안전하게. 숙소에 도착했습니다. 여기는 제가 오늘 잘 곳이에요. 오늘 약간. 하이팅. 컨. 죄송해요. 하이팅. 컨셉으로. 머리띠도 썼고. 이렇게. 입었습니다. 이제 아까 선물 받은. 파자마로 갈아입고. 이 밤을 즐기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을 위해서. 내일은 고은 선배님. 깜짝 생일 파티를 할 거예요. 떨리네요. 화이팅. 안녕. 안녕. 이제 씻고 나왔어요. 언니들이 사주신. 파자마도 입었답니다. 예뻐요 이거. 완전 여름여름. 예쁜 옷 감사합니다. 지금 한국 시간으로는. 12시가 좀 왔어요. 12시 반이에요. 그래서. 비행기에서 보다만. 우불스를 마저 보면서. 잠에 들으려고 합니다. 내일 진짜. 잘할 수 있게. 고은 선배님. 깜짝 놀랄 수 있게. 좋아하실 수 있게. 잘해야 되는데. 파이팅 해보겠습니다. 내일 봐요. 안녕. 준비 끝. 이제 고은 선배님. 이제 고은 선배님. 생일 축하해 드리러. 가겠습니다. 안녕. 맛있는 냄새. 사랑. 이런 거 같은 거 아니에요? 수입하고. 귀여웠다고. 뭘 좋아하실까요? 너무 길게 낫지 않을까요? 12K. 픽스타엑. 오 오케이. 네. EDCM1. 응. 좋아하시면 좋겠어요. 생일이 되고. 뭐야 이거. 마흐으로 갔죠. 요시. 회의 케익. 회의 케익. Okay. 아 저 이거 못해요. 어머니 어떻게 아트적으로 할 수 있을까요? 나는 동그랗게 이렇게 하잖아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우와 지효야! 뭐야? 뭐야? 우와 제 인생 첫 모이토 싱가포르에서 갖고 있습니다 이건 저의 모이토예요 핑크 선 예쁘죠? 이제 먹어봅시다 하나, 하나, 셋을 뜨면 돼요 하나, 둘, 셋 좋아요 오 잘 나왔다 대박이지? 약간 자몽주스 완전 톡소네요 모이토 계속 마시니까 맛있는 것 같아요 이거랑 치즈 할까요? 응 여기 양념갈비가 맛있대 여기 양념갈비가 맛있대 여기 양념갈비 오늘 하루도 고생 많았다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최근에 엠티를 갔다 왔거든요 와, 출게 매주 뭐예요? 바니바니 이중모션 아, 이중모션 바니바니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이슬로션은 뭐야? 각자 모션을 정하고 지목을 안 하고 모션으로 해요 아이엠그라운드 그럼 이제 아라 차리고 해야겠다 네, 한 수갈비 얘는 막 이거야 마구 저 어? 뭐예요? 제가 하나 하는 거 아니에요? 어, 하나 뭘 하나 딱 집어면 돼 그거를 안 못 본 사람이 아, 안 오시겠다고 아, 안 오시겠다고 아, 안 오시겠다고 근데, 근데 언제까지야? 아니, 아니 아, 아니 아, 아니 아, 아니 언제까지 니 침 오지 마요 오늘 유니버셜 스튜디오에 갑니다 너무 설레요 처음 가봐요 지금 놀이기구 탈 생각에 아주 만반의 준비를 이것도 챙겼는데요 이건 우비인데요 놀이기구 중에 프롬라이드처럼 이렇게 타면은 다 젖는 놀이기구 있대요 그래서 우비도 챙겼어요 신나 신나 오늘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제가 싱가포르로 와서 저거 제 얘기 됐어? 네 그리고 진짜 약간 검색 서치 안 했었잖아요 저 근데 이건 좀 했어요 저거 아, 욕실가 없으면 좋겠냐 아, 이제 들어가 아, 이제 들어가 애플카 갤럭기카 이제 이름이 랩때라 이제 이름이 랩때라 애플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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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이제 케이블카 따러 가요 너무 귀엽지 않아요? 저희의 미래 모습 와, 휴대폰 같아 그러면 야, 누가 좀 컬렉니다 오늘 써 너무 귀여워 anlat 야, 나는 Risk 티타를 인사병 예 Valve 에어왁 가시 오늘 청청이예요 머리 왜 뛰어? 오! 당했다! Can I take some of this? Thank you so much! 와 신기해! 발 잘 올라갔어! 이집트예요 이집트!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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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전 이 에이 예 에이 어 컬이 어 어허 다 한 번만 이거 한 번 해야하나? 맥주 마실 거예요 땡큐 맛있겠다 아 맛있겠다 진짜 엄마가 사주면 했는데 엄마가 흐흐 좋네 대동단결 보기 좋네 제가 그림을 잘 그리더라 그려고 보니까 지금 잘 그리던데? 왜? 응 근데 쌤들이 원할 축초 세워주셔서 저 약간 화방쌤디랑 친하거든요 강아지도 있다 응 진짜 너무 귀여워요 별로 안 걸린다? 15분? 응 그렇죠 이거 바게트 주임아 네가 찾던 공간이 다가오고 있어 드디어 저 선물 물 아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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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만 더 살짝 하나 둘 셋 좋아 좋아 고맙습니다. 예에이 진짜요. 오징어. 잘 먹었어. 저는 살짝 다뤘습니다. 이제 꿀잠. 이제 표시 볼까요? 네. 그러세요. 내일 봐요. 내일 봐요. 고인에 화이팅. 고인에 화이팅. 고인에 화이팅. 하나, 둘, 셋!